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점수를 좀 알아라. 합격 점수를 알아라. 올해 합격 점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다른 지역 중심으로 여기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합격 점수 남자 기준으로 공채 남자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평균이 5점에서 10점 사이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런 굉장히 높은 점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이렇게 크게 출렁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일단은 작년과 올해의 점수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2019년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규칙을 늘 따라왔기 때문에 그게 점수가 크게 차이가 없었죠. 국어와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개론, 선택과목 개론과 법규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작년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남학생 기준으로 75점 영어가 60점 한국사가 90점 이런 식으로 이거 65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65점이면 엄청난 점수예요. 개인적으로 65점이면 이거 엄청난 점수. 그 전에는 60점, 55점으로도 합격을 했던 시기였으니까 남자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개론과 법균은 어려워도 80, 쉬워도 80.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면 돼요. 쉬우면 90으로 넘어가고 어려움은 80. 80명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맞는 점수가 70. 전체 평균을 넘으면 72.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80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와야지만 정상이야.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이게 70입니다. 그렇죠. 이제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80은 무조건 60으로 봐야 돼요. 60. 60. 올해 같은 경우는 법규가 62점 정도. 80이다 그러면 62점, 63점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얘도 이제 그런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60점으로 잡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수가 조금 플러스 알파인데 크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이 점수에게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택과목은 이렇게요. 100점 기준에 정말 어려워서 점수를 주면 70점까지밖에 안 줘요. 이렇게. 꽈락이 40점이다 라고 하면 45점 정도 이렇게. 50점 이런 식으로 이제 45점 정도 이렇게. 그럼 결국 원 점수 차는 60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거 몇 점 정도 타나요? 20, 5점 정도 차이 밖에 안 나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0점으로 40점 준다 해도 그냥 반 토막 난다. 그럼 점수 차가 이만큼 벌어있어도 실질적인 점수는 반 밖에 안 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